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 의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민주당이 자기 식구 감싸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해당 도 의원의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말 한마디 안고 있다며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. 민주당은 해당 의원에 대해 다음 주 중으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절차대로 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지난 3월에는 국민의힘 소속 도 의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.01북구%로 음주단속에 적발돼 훈방조치되기도 했습니다.